안녕하세요. 생명관의 일술을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 속존속결 스피드 개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속존속결이라는 제목에서 느끼듯이 스피드 개념입니다. 특히 6월 평가원 이후에 또는 6월 평가원에 임박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는 노베이스는 아닌데 개념을 빠르게 한번 다시 정리하고 싶습니다. 라는 니즈 또는 이제 반수를 생각하는데 오랜만에 공부해서 개념을 많이 까먹다 보니까 개념을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뭐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죠. 시간이 없다. 근데 나는 압축적으로 빠르게 빈틈없이 개념만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총 12강으로 준비한 한종철의 속존속결 스피드 개념을 활용해 보신 것은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수강 대상은 순수 필수 이론만 압축정리를 원하는 수험생이에요. 노베이스는 수강 불가하겠죠. 개념 체크 및 스피드 정리를 원합니다. 시간을 최소로 줄여서 필수 개념만 정리를 할길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강좌입니다. 교재는 2024 철철 개념서를 활용하시거나 2024 최종점검 D-100 조만간의 요거는 이제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기타 나는 한종철의 개념 수강 또는 한종철의 풀컬일 따른 수강생은 아니지만 뭐 강의수도 짧고 빠르게 정리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까? 나는 이미 예전에 사용하던 개념서가 있어. 또는 EBS 연계구조가 있어. 맞습니다. 꼭 한종철의 개념서나 한종철의 교재가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스피드 개념은 개념만 열두강으로 압축 정리하는 거라 개념서가 혹시 없다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의 개념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홀든 된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PPT 슬라이드로 수업을 빠르게 진행할 거고 꼭 필요한 경우만 판서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쭉 연상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개념을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강의 구성은 순수 이론만 열두강이고 전단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024 철철 개념 교재에 수록된 이론 파트의 탐구 해제 꽤 많습니다. 3, 4단원에 결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킬로 로직 대표 기출 문제는 제가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에서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론 탐구 해제 킬로 로직 대표 기출 문제가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스피드 개념 속전속결이 좀 맞지가 않아요. 이걸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듣고자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철철 개념 강좌를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탐구 해제 킬로 로직 대표 기출 문제는 철철 개념 교재 수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전속결에서 따로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촬영 및 업로드는 5월 2일 날 개강을 하고요. 촬영 및 강의 완강의 경우에는 5월 중에 6월 평가 전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방식은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특히 후반전에는 체력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수능은 체력전이에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체력관리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끊임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노력했던 것보다 딱 10점만 수능날 더 맞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